부산 부산 오나시아 베스티벌 빅콘서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더우세이중입니다 부산으로 행한다는 아시아축제 2024 B.O.F 빅콘서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을 드디어 찾아놨대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을까요? 정말요? 렛츠고! 렛츠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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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누구라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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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와 함께 Nowadays 하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네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남기는 네 가장 중요한게 뭐죠? 아무래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앞사람을 밀게 되시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해 주시고요 즐겁고 안전한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죠 BOF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엔딩 무대까지 끝까지 즐겁고 안전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BOF에서 라고 하면은 놀아 봅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BOF에서 놀아 봅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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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